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 허광교의 윤석민 목사입니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아서 읽고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얼마나 좋은 하루를 보냈는지 생각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는 하나님과 만나고 기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제가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진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믿음은 계속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정체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본문에서 갓난아기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만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만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목적은 바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처음 믿었을 때만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랑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1년 전, 한 달 전, 혹은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거나 행복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인 베드로 후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的 성 Bar 하나님의 성 I